안녕하십니까. 꿀거라 고마워 고인교회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거라 고마워 채널을 해오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 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야양군 성양 칼첨 여리잔 그야말로 1년 내내 청정계곡물이 흐르는 멋진 소나무 숲속에 있는 8천 오토캔팅장입니다. 정면적은 8,730초평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1년 4계절 맑은 7수 계곡물이 흐르는 그러한 청정지역입니다. 자 보기만 해도요. 아주 가슴이 탁 트이고 정말 물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따로 없죠. 그리고 여기는 소나무하고 침엽수하고 아주 가득한 오토캠핑장인데요. 아주 소나무가 가득합니다. 자 본 토지까지 가는 도로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m 도로로 아주 잘 정리가 되어있고요. 다리를 건너서 바로 좌츠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본 부동산업부터 낙산사 바닷가까지는 승용차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하면 됩니다. 이제 주변이 아주 온통 국립공원으로부터 일곱수 맑은 청정하천수입니다. 계곡물입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지역도 경기산 모습입니다. 총면적은 8738평입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소나무로 가득한 그리고 좌우측에서 일곱수 국립공원에 내려오는 청정계곡물로 가득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 비가 별로 안아가지고 감으로 놓는데도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면적은 계획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총면적 8738평의 지역별 현황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총 7602평으로 87%를 차지하고요. 보존관리지역은 1136평으로서 13%를 차지하는 그러한 계획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 개발행위하는 데 아주 유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8738평의 지목별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랴가 5458평으로 62% 여기서 임랴라고 하는 것은 뭐 산하적 나무가 가는 뭐 계곡이 아니고 경사가 가파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전부 평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원지가 1152평 13% 대지가 1278평 15% 잡종지가 596평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738평 내에는 건축물이 많은데요. 총 9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단독 단총주택은요. 이거는 미니 펜션이라고 해가지고요. 6평짜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얇이 넓은 이 8700평 내에 아기자기하게 위치를 잘 잡은 6평 펜션과 그리고 1종 2종 근생건물입니다. 자 개입관리지역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건필율 40% 용종 100%죠.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1종 2종 근생 가능하고요.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정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개발 가능한 지역입니다. 아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요. 아 8700평 전체가 소나무로 가득합니다. 자 이번엔 보존관리지역이 13%를 차지하고 그랬는데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단 4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고요. 1종 2종 근생 종교집회장 교회 불교 천주교 대선진리 등 그리고 의료시설,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휴양소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개발 행위가 모두 문제가 없는 개입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품에서 한번 본 부동산을 내려다보겠습니다. 갈천 오토 캠핑장 주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국립공원으로 내려오는 아주 1년 4학이들 맑은 1급수 청정계곡물이 흐르는 곳이고요. 주변에는 아주 깔끔한 펜션으로 가득합니다. 자 지금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하는데요. 결국엔 물이 아주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비가 오고 봄, 바름, 요양병원은 많겠죠. 갈천 오토 캠핑장입니다. 여기는 한 만평 정도 되는데요. 미리펜션 옆에 또 그리고 캠핑장 중간에 이와 같이 핸드폰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기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급수시설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보니까 제가 본 캠핑장 중에서는 가장 넓은 것 같은데 한 만평 정도 되니까 가장 넓은 그러한 오토 캠핑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숲속의 정겨운 5채의 6평형 미니펜션의 모습입니다. 방 한 개 다락방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 되어 있고요. 본 부동산으로부터 서울까지는 승용차로 1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교통망이 양호한 그런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겨운 미니펜션입니다. 숲속에 이렇게 있죠. 아 이거 사나님 제가 와보니까요. 여기가 그 갈천 오토 캠핑장이죠.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보니까 소나무 숲속에 아주 자리를 잘 잡았고요. 저기 아주 물도 굉장히 깨끗한데 저쪽에 나오는 계곡물은 1년 4기절 내려놓은 물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건물이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매점 건물하고 2층 건물이죠. 이거 한 채하고 저 우측에 이거는 이제 관리실이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게 미니펜션이네요. 그죠. 나담하게 숲속에 자리를 잘 잡았는데 저 미니펜션은 몇 개동이나 됩니까? 다섯 동이요. 다섯 동. 이거 아주 뭐 오토 캠핑장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이게 총 면적이 대단히 몇 평 정도 됩니까? 9,000평 됩니다. 9,000평. 거의 뭐 만평 되는 거랑 마찬가지네. 소나무 숲속에 자리를 참 잘 잡았는데 1년 4개절 아주 맑은 물이 자취가 흘러가지고 저쪽에서 내려놓은 계곡은 이름이 뭐예요? 무슨 천이라고 그래요? 갈천계곡이 갈천계곡 여기 또 약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갈천약수가 유명하던데 그럼 여기서도 갈천약수나 마찬가지겠네? 저쪽에 나오는 게 갈천약수가 함유되는 계곡입니다. 아 계곡이 여기는 물이 그렇게 좋다고 아주 소문이 났던데 새소리도 좋고 물소리도 좋고 와 이런 데서 캠핑 야영하면 힐링이 따로 없네 건강이 건강해지겠어요? 예 호흡기가 안 좋다든가 이거 뭐 정신 지루한 복잡한 이런 거는 스트레스가 그냥 싹 날라가겠네 이야 이 숲속에 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갈천 원시한증막 아닙니까? 이 속에 이제 한증막도 있고 또 옆에 쉬는 데도 있고 매점도 있네? 저 2층에는 뭐 건물 또 있는데 뭐죠? 사장님 자택 아 자택 아 이제 살림 사시는 주택이나 마찬가지네 그리고 그 우측에 이제 관리소가 있고 그 우측에 이제 미니 한증막이 있고 미니 펜션 아 미니 펜션 그 다음에 쭉 또 좌측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 건물은 뭔가? 샤워장이네 샤워장과 화장실 화장실 한번 가봅시다 한번 그러면 화장실하고 샤워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봅시다 아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고 바로 화장실 옆에는 샤워장이죠 아 샤워장이르구나 깔끔하게 이렇게 잘 돼 있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샤워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요 칼천 오토 캠핑장에 불한증막해가지고요 있죠 그래서 이 찜질방에도 앞에 매점이 또 있고요 매점 시설이 있고 쭉 들어가면서 또 여기는 주방이 또 옆에 같이 있고요 찜질방에 이렇게 주방 시설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이동하면 이제 여기가 찜질방 그리고 휴게소죠 휴식하는 데 그리고 아까 돔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원시한증막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 여기가 이제 원시한증막인데요 이렇게 돔 형태로 이 안에 들어가면 넓직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건물은 이제 그 관리실 건물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간단한 식사 프라이드 치킨이라든가 양념 치킨 이런 것도 되고요 이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저온 저장고네요 냉동 및 저온 저장고 자 그럼 이제 미니 펜션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입구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우측에는 방이 있고요 좌측에는 이렇게 화장실로 돼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니까 아 이걸 뭐라나 그러니까는 2층 이거 다락방이 하나 되죠 다락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널찍하게 이렇게 편백나무 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시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주방시설 가스렌지 그 다음에 주방시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야말로 미니 펜션이네요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편백나무로 아담하게 이렇게 만들었네요 2층에 있는 다락방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이고 마주 아담한데 한 3명은 여기서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편백나무로 아담하게 이렇게 잘 여기 사장님이 그 야영장이 아주 어마어마한데 저기 저 앞에 있는 게 급수시설이죠 취사? 네 개수대 아 개수대 물 쓰고 막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면서 이 중간중간에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그 텐트를 여기 차를 세워놓고 전기 쓰는 거네 소화전하고 전기 사용 아 소화전하고 전기 사용 여러 명이 쓸 수 있게 고주도 넉넉하네 야외에서 청기 들어오면 쓰기 좋죠 네 그렇죠 편리하지 뭐 그리고 워낙 타워 넓으니까 그냥 자리 잡고 되는데 야 뭐 엄청 많네 총 한 몇 군데 정도를 캠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150동에서 140동 치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 이렇게 저기 와꾸 쳐 놓은 거는 다 한 개씩 들어간다는 거 아냐 차 옆에 대고 네 차를 대고 네 그래서 오토캠핑장 아 그러니까 차를 대고 오니까 편리하지 강아진 대로 쓰인다고 하겠네 애용기는 안 돼요 아 여기는 애용건이 안 되는구나 그럼 애용건이 안 되는구나 아니면 맺겨놓고 안 되고 야 그런데 여기 이제 중간에 소매점도 있고 매점 불암종막 샤워장도 있고 그 다음에 다섯 개 미리 펜션도 있고 아 전체 배치도구나 그리고 요거는 뭐 이제 설거지하는 게 설거지하고 게수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텐트 치고 여기 와서 설거지하고 이제 뭐 물 받고 샤워장은 아까 뒤에 따로 있었잖아요 샤워장 화장실 별도로 별도로 있고 별도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취사를 하기 위한 것만 사령관 지금까지 이제 서유주 되시는 분의 상세한 설명을 이제 들어보셨습니다 아 1년 4계절 국립공원으로부터 내려오는 깊은 산속의 청정계곡물입니다 물소리 언제 들어도 힐링이 따로 없죠 좌우축 계곡에서 이렇게 맑은 물이 1년 4계절 내려옵니다 오토 캠핑장 하면 이렇게 물도 있고 또 소나무 속이 아주 꽉 차 있는데요 소나무의 피 손치도 많이 나오죠 머리도 맑아지고 정신건강 심신이 허약한 분들도 이런 데서 참 있으면 금방 건강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고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양쪽 계곡이 바로 캠핑장하고 접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는데도요 이렇게 많이 흐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비도 오고 오면 더 많이 나가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갈천 오토 캠핑장에 대해서 하나씩 잘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요 총 8,738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휴양소시설, 수련원시설, 고급 타세대 공동주택, 다양한 종교시설, 실버타운, 전원 캠핑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계획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는 총면적 8,738평입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이거 거의 87%가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이제 13%가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도로망도 6m 도로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개발행위도 잘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멋진 소나무 숲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캠핑장은요 앞으로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울까지도 1시간 거리 그리고 낙산 바닷가에 15분, 양양공항 25분, 서양양하시까지 8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양호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뇌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